형, 동마녀. 여기서 자는 거예요? 응, 자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. 오, 딱 누워. 뒤로 누워봐, 그냥. 누워요? 어. 우와. 우와. 우와, 진짜 침대다, 침대. 우와, 우와, 우와. 그냥 침대요, 침대. 그냥 침대, 진짜. 오, 3명, 4명. 대박. 와, 대박이다. 호텔 침대인가 프리스한 것 같은데. 대박. 핸목으로 록 해놓잖아. 그러면 이제 펜스, 펜스가 됐잖아. 오, 대박. 불개미의 습격을 이겨내고 4시간 만에 지은 정글하우스.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. 펜 뚫린 오션류가 일품인 튼튼하고 쾌적한 벙커형 침대하우스 완성. 이거 우리 코코넛도 까놔야 되죠? 형, 저희가 코코넛 못 따봤으니까 한번 따로 가볼래요? 진짜 흠집만 내고. 아, 코코넛 따른 거? 코코넛 물 많은 게 좋으니까. 코코넛을 따와야겠네. 이번에 가서 들어가서 코코넛을 또 따와. 형, 얘가 그 외화 중에 600만 달러 사나이였잖아요. 딱 600의 사나이예요. 키 200, 발 300, 몸무게 100. 딱 600. 600사나이예요? 600사나이예요? 와, 진짜? 600이네. 날이 다. 눈빌 가시는 분들 중에 최장신일 것 같아요. 어, 제가 최장신이에요. 더 큰 사람이 없었나요? 성민이가 97, 98 정도 돼요. 네, 맞아요. 제가 2m 대표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가는데 200이란 어떤 걸 하시는지요? 보여드리겠습니다, 제가. 네.